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는 경기전 맥스 스트롱 티셔츠를 입고 팔꿈치 수수로 처음으로 불펜 피칭을 합니다. 그리고 41홈런을 날려 오랜만에 투웨이를 합니다. 경기전 50-50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50-50을 향해 가다보면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 오타니는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고 51홈런 50도루 페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오타니는 쇼그린의 49홈런 다저스 최고 기록과 오티스의 47개 지명타자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2021년에 46개를 쳤을 때 3개를 투수로 날렸고 투수와 지명타자가 분리된 지난해에는 44개를 지명타자로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41홈런이 저지에 이어 2위, 40도루가 델라크루스에 이어 2위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홈런과 도루에서 모두 ML 2위내에 들었던 선수는 1908년 호너스 와그너와 1909년 타이콥으로 115년도 더 된 선수들입니다. 지난 등판에서 어깨 수술 이후 첫 무실점 피칭을 했던 컷쇼가 1회부터 넉점을 내준 다저스는 5대3으로 뒤진 5회 말 루아스의 적시타에 이어 오타니가 역전 투런을 날립니다. 오타니는 바깥쪽 낮은 스플리터에 엉덩이가 빠진 채로 스윙을 했는데 타구 속도 97마일 공이 오른쪽 담장을 넘습니다. 17개 구장에서는 넘어가지 않는 비거리 103미터 홈런이었습니다. 오타니는 노 다우터 25개가 저지 다음으로 많고 450피트 이상 8개도 가장 많습니다. 루아스의 솔로 홈런으로 7대5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컷쇼는 5이닝 5실점 승리, 다저스는 6연승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8회 코팩이 다저스 잊었고 11경기만에 처음으로 실점했고 9회 1점 차에서 올라온 필립스가 선두타자 카미네로에게 동점 운런을 맞습니다. 연장에 돌입한 다저스는 조켈리가 결승 투런을 맞았고 10회말 1득점에 그쳤습니다. 샌데고가 연장 7승 1패인 반면 다저스는 8승 7패입니다. 다저스는 디벡스와 게임차가 3경기로 줄었습니다. 샌데고는 매치에게 완패를 당해 최근 1승 3패가 됐습니다. 킹은 앞선 8경기 성적이 6승 1패 2.08이었지만 1회 3진이 볼렛으로 둔갑하고 베이스를 맞는 2루타가 나오며 실점했고 4회에도 마차도의 실책 후 말롬런을 맞아 5이닝 5실점 1자책 패전을 안았습니다. OAA가 지난 2년간 플러스 20이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5인 마차도는 공격도 4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린도어는 좌타석에서 말롬런, 우타석에서 솔로홈런을 날려 통산 6번째 좌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7홈런 25도로의 린도어는 유격수 최초의 2년 연속 30-30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30-30을 달성한 유격수는 베리라킨, 에이로드, 지밀 올린스, 헨리 라미레스, 지난해 린도어와 위트 6명 뿐입니다. 지난해부터 마차도의 승리기여도가 5.3인 반면 린도어는 1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시즌 NL 승리기여도 순위는 1위 린도어, 2위 오타니, 3위 델라크루스, 4위 마르테입니다. 무엇보다도 린도어는 유격수 수비에 노세화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격수 5AA 순위는 위트가 1위이고, 린도어와 스완슨이 2위, 볼피 4위, 델라크루스 5위입니다. 2016년부터 직계가 시작된 통산 전체 순위는 린도어가 137로 1위, 아메드가 118로 2위, 아레나도가 101로 3위, 키어마이어가 95로 4위입니다. 디벡스는 보스턴을 이틀 연속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겔런은 6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했고, 수아레스는 어제 그린몬스터를 넘긴 말로옴런에 이어 그린몬스터 상단을 맞는 이루타를 날려 이틀 동안 7타점을 올렸습니다. 보스턴은 9회 말 요시다의 이루타로 0패를 면했습니다. 컵스는 두 일본 선수의 대화력으로 말린스를 꺾었습니다. 피홈런 2개가 모두 솔로홈런이었던 이만하가는 7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고, 스지키 세이아는 이루타 하나와 홈런 2개로 4타점을 올렸습니다. 승리를 따낸 일본 선수와 3장타를 한 일본 선수가 한 경기에서 나온 건 처음으로, 오타니는 선발승을 따낸 경기에서 3장타를 친 적은 없었습니다. 컵스는 PS는 어려워 보이지만 WRC 플러스 117, 127, 131로 스지키의 성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다저스에서 데려온 마이클 부시도 안착하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 홈런을 맞은 이만하가는 9이닝당 피홈런이 9번째로 높지만, 9이닝당 볼렛은 3번째로 적습니다. 이만하가는 24경기 22홈런, 22볼렛입니다. 양키스는 워렌이 무너지며 콜로라도에게 패했습니다. 저지는 볼렛과 못 맞는 공에 그쳤고, 소토는 안타 하나를 치긴 했지만 미니 슬럼프가 이어졌습니다. 볼티모어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양키스의 강경기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0대2로 뒤진 6회 말, 2, 3알루에서 나온 할러데이의 대타 역전 3타점 2루타 덕분에, 3대2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보듬 프렌시스의 위력투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스플리터를 장착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된 프렌시스는 8회까지 노이트였다가, 9회 선두타자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8이닝 12K, 1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3경기는 22이닝 27K, 5피안타 2실점으로, FA까지 5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제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레로는 홈런과 2루타를 날리고 2타점을 올렸습니다. 앞선 8경기에서 ERA 1.01로 지난해 후반기의 모습을 보여준 스넬은, 오늘은 가장 답없을 대로 돌아갔습니다. 2회 밀어내기 볼렛 2개를 포함해, 1이닝 5개의 볼렛을 내준 스넬은, 3이닝 무피안타 2실점으로 교체됐습니다. 어제 등판을 준비하던 힉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테일러 로저스를 길게 끌고 갔다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던 자이언츠는, 불펜의 6이닝 1실점 화력 덕분에 시애틀을 꺾었습니다. 올 시즌 화이삭스를 상대로 한 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이삭스 빨이 아닌 스쿠볼은 3회 5안타를 맞고 3실점합니다. 하지만 5이닝 8K, 3실점 승리를 따내, 트리플 크라운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AL의 유일한 2점대 투수인 스쿠볼은, 다승은 루고와 1승, 탈삼진은 레긴스와 10개 차이로, 로엘스 투수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 선수는, 하일 뉴하우저, 저스틴 벌렌더, 타이콥, 미겔 카브레라입니다. 신시네티가 피츠버그를 꺾은 경기에서, 델라크루스는 4타수 3안타 1볼렛 2타점과, 6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라이브 불시대 신시네티 최고기록은, 에릭 데이비스의 80개로, 델라크루스는 76개 페이스입니다. 스와레스가 돌아온 필리스는, 로엘스를 꺾었습니다. 거의 한달만에 등판한 스와레스는, 5이닝 1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스리런 2개를 날린 리얼무토는, 7타점 개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포수의 한경기 최다 타점은 10타점, 메이저리그 최고기록은 12타점입니다. 4타수 무한타에 그친 위트는 7경기를 통해, 타율이 3할 5푼 1위에서, 3할 4푼 6위가 됐습니다. 2위 저지와는 1푼 4위 차이입니다. 라닉이 2옴난 4타점으로 활약한 미렌소타는, 세인트로이스를 꺾었습니다. 7이닝 무실점을 한 파블로 로페스는, 19경기 8승 7패, 5.12로, 7경기 4승 1패, 2.25입니다. 반면, 6이닝 5실점에 그친 소니그레이는, 9경기 7승 2패, 2.60 후, 15경기 4승 7패, 4.9입니다. 둘은 지난해 미네소타의, 원투펀치였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존 그레이를 폭격하고, 텍사스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노엘은, 40경기만에, 11개의 홈런을 날려, 러셀 브래년에 이어, 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클리브랜드는 브래년을 주고, 신시네티에서, 벤 브루사드를 데려왔고, 4년 후, 브루사드를 시애틀로 보내면서, 추신수를 얻는, 대박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추신수의 유산은, 바우어였습니다. 네일러 형제는, 역대 13번째로, 같은 경기에서, 홈런을 친 형제가 됐습니다. BJ 업튼과, 저스틴 업튼은, 6번으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앱 등판이, 취소된 슈어저는, 키스 마이스터 박사에게, 검사를 받았지만, 어깨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8경기밖에, 등판하지 못한 슈어저가, 이대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 경우, 매치와 맺었던, 3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매치는 20승에, 1억 8백만 달러, 텍사스는, 6승과, PS 3경기에, 2천 2백만 달러를, 쓴 셈이 됐습니다. 잇몸이, 2가 되어가고 있는, 애틀란타는, 워싱턴을 꺾고, 9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홈런을 날린 아르시아는, 전반기 0.577에 그쳤지만, 후반기는 0.775입니다. 후반기는 2026년까지, 아르시아에게, 매년, 200만 달러밖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